오늘은 옆구리 군사를 제거해주고 허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 사이드밴드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덤벨을 이용해서 무게나 범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워놓으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. 한 손에 덤벨을 잡아주시고 발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실 거예요. 덤벨 잡은 손 반대쪽의 손은 뒤 옆에 위치 호흡을 마시면서 덤벨 쪽으로 몸을 기울여줘서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줬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옆구리 꽉 조이며 올라오는 동작입니다.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늘려주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올라와주고 내려갈 때는 더 옆구리 길게 늘려주고요. 올라올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더 옆구리를 수축하면서 올라와주실 거예요.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원하시는 분은 덤벨의 무게를 올려주셔도 되시고 조금 더 천천히 동작을 해주셔도 됩니다. 호흡을 마시며 덤벨을 잡은 쪽으로 몸을 기울여주실 거예요. 반대쪽 옆구리를 늘려주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복사근을 조이며 올라옵니다. 다시 마시면서 늘려주고 내쉬는 호흡에 옆구리 더 조이면서 위로와 다시 다음 업 다시 다음 업 내려갈 때 더 쭉 늘려주시고요. 올라올 때 더 꽉 조여주실게요.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오고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며 올라옵니다. 그대로 손을 풀러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해 주실게요. 재생으로 돌아옵니다. 정세가